구독해주세요! 하트뽕! 오! 뚝딱뚝딱! 이 공사 현장은 어디지? 여긴 바로바로 스카이블럭 꿈토이의 섬! 고마! 자! 꼼쟁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꿈토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스카이블럭 두 번째 시간 스카이블럭 왕소보인 저에게 우리 친구들이 와줬어요! 우리 친구들과 다같이 섬을 한번 꾸며보려구요! 유리 친구가 이쁘게 다리를 꾸미고 있구요! 다른 친구들도 곡괭이를 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어? 뭐야? 철덩이 친구 고마워요! 당근 씨앗! 감사합니다! 맛있짱! 어? 이거 뭐야? 양파 씨앗?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함정 이거 뭐야? 야! 함정 사지 말라고? 어? 그 무한떨어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꿈토이! 친구들아! 제 섬을 이쁘게 꾸며주세요! 저는 포털로 가서 잔디 좀 사올게요! 오! 마을 도착! 수확했던 밀을 좀 팔아볼까? 셀크롭스! 어? 밀이... 어? 밀을... 오! 5코인씩! 오! 60개가 됐어! 오케이! 이제 잔디를 좀 제대로 깔아봐! 으악! 야! 이거 뭐야? 진짜... 진짜... 우리 친구들... 장난꾸러기... 함정 좀 그만 파라고! 친구들! 친구들! 제가 잔디 사왔어요! 이걸로 제가 깔테니까 우리 친구들! 밀을 심어주세요! 일단... 어... 밭을 만들어야겠지! 잔디밭을 하나씩 심어볼게요! 두시 두시! 두시 두시 두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뚝딱 뚝딱! 후랴 후랴 후랴! 두시두시두시! 오! 옐링님 왔다! 오! 이거봐! 옆에 또 같이 설치해준다! 나는 잔디를 깎아! 밭을 만들게요! 옐링님은 옆에 풀밭을 만들어주세요! 오게! 나이스! 밭을 만들자! 밭을 갈고자!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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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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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으악! 이... 스카이블럭 노가다 게임! 이렇게 하면서도 재밌다구!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잔디를 베어내고! 밭을 갈고자! 이헬링님! 잔디 엄청 잘 까신다! 따봉! 자! 그럼 이제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 음... 이쯤에다가 80개 정도 되니까 엄청 뿌릴 수 있겠다! 자! 후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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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뿌려지는가봐! 씨 뿌리는 게 잘됐다 땅을 넓혀주세요 내 땅이 점점 넓어진다 나도 그럼 같이 해야지 잔디밭을 하나씩 늘려보자 오예 기분 좋다 밭을 갈고 해야지 진짜 잘 도와주신다 이제 밭이 완성되었고 남은 씨앗을 이제 마저 뿌려주세요 축축축축축축축 조경을 위해서 나무도 심어주고 와 밀 잘하는거봐 콩알만하던 나의 밭이 이렇게 풍성한 밭이 되었답니다 우리 유리친구는 어떤걸 만들고 있나요? 포털로 가는 다리에 뭔가 열심히 조형물을 만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유리님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섬으로 한번씩 가볼까요? 먼저 가볼 친구는 승호 친구 와 이거 봐 땅이 아주 넓고 의리의리 하네요 이거 뭐야? 밴딩머신? 자판기도 있네 와 이렇게 나무도 잘 심어놨고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돌을 캘 수 있게 되어있네요 와 좀 짱인듯 클라스가 남다르군 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멋진 섬을 만들어야겠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이템을 자꾸 줘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자기 섬을 자꾸 보여주고 싶나봐 방문해 볼게요 오 좋다 어 저긴 뭐지? 오 요새같은 그런 작업실이다 오 멋지네요 친구 집도 잘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철덕님 집으로 고고싱 와우 철덕아 농사꾼 다 됐구만 하지만 내 밀밭이 더 큰 것 같은데 헉 저건 뭐야 헐 밀밭이 장난이 아니다 와 대박 철덕아 네 섬 인정할게 밀밭이 헐 대박 풍년이구만 그럼 이번에 방문할 집은 찬이 친구지 찬이 친구 노란색 귀엽다 사진 한장 치즈 어? 아이템 준다구요? 아하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섬은 잘 되고 있나 헐 가디언님 이게 뭐야 오올 광물이 생성되는 토템 섬을 만들어주셨네 호호 예 오올 이렇게 새로 생긴거 봐 대박 하하하 가디언님 감사합니다 헐 어느새 작은 집도 하나 지어져있구요 대박 헐 이건 누가 지으셨나 오올 프리프로님이 짓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프리프로님 와 포탈 가는 길을 유리님이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네 유리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마무리 잔디를 좀 심고 여기 옥상에다가는 작업대를 설치해 놓으셨네 이쁘게 풀도 심어주시구요 우리집은 왜 함정이 있는걸까 어? 저 친구가 나무 깔기 시작한다 친구 귀엽다 집 지으려구요? 그렇다면 여기 재료 있어요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저도 같이 열심히 지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저기도 하나씩 하나씩 흐흐흐 난 좀 느린데 흐흐흐 여러명이서 같이 지으니까 금방 짓는다 어? 스모 친구 바닥 짱 빨리 까는데요 흐흐흐 와우 벌써 벽이 올라가네 열림님은 역시 부지런히 경작해주고 있구요 허헉 집 짱 빨리 만드네 그럼 이번에 방문할 집은 꼼꼬미네 오우 흐흐흐 어딨지? 어딨지? 꼼꼬미 찾아라 어? 저기있다 흐흐흐 꼼꼬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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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꼼꼬미님 집 너무 좋아요 오올 미니라고 새겨 놓으셨네요 흐흐흐 멋지다 이런 생각은 못했네 오? 이걸 캐서 구우면 철이 된다구요? 아하 그럼 나도 열심히 캐서 철을 만들어야겠구나 2,000년 후에 오우 흐흐흐흐흐흐흐 와우 여기 포털에서 이렇게 멋진 다리를 만들어준 유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여기다가 꿈 토이 라고 새겨놓은 우리 꼼꼬미 친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옐린님과 함께 다같이 경작해준 밀밭 나는 이제 밀밭의 대지주가 되었다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Cu 그리고 광물이 항상 팡팡 쏟아지도록 설치해주신 가디언님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프리프로친구가 만들어준 여기 여기 아담한 작은집 그리고 여기 집봐 집봐요 와 집도 아주 끝내주쥬 아 이뻐 와 이거봐 짱이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오 여긴 유리천정 짱이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자 오늘은 스카이블록 두번째 시간이었구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섬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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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눌러주세요 앙꼼토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